당신이 왜 여기? 설마 여기까지 올까 했어. 내가 LK 대표이사라는 걸 모를 리 없으니까 부른다고 해도 당연히 거절할 줄 알았지. 기억을 잃었다는 게 사실이었어. 나한테 미안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 잊고 살았다고? 최소한의 기억은 했어야 했어. 그 세월 동안 너도 힘들었어야 했어. 어떻게 그렇게 다 잊어버려. 그래서 다 잊고 행복했다고? 감사합니다.